안녕하세요. 자, 이제 이번 시간부터는 핵심 요약집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까지 여러분들 기본서 수업 들으셨고요. 그 다음에 기출문제 보셨는데 이제 기본서에 있는 내용을 다시 더 핵심 요약을 해서 집중적으로 시험에 출제되는 것들 위주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 요약집만 공부하셔도 충분히 90점 이상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요약집이 없는 내용이 있다면 기본서를 계속 참고로 찾아서 보시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약집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브노트 요약집인데요. 자, 먼저 14페이지 총칙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칙이 총체적 규칙을 총칙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부칙은 부수적 규칙이고요. 보칙은 보충적 규칙인데요. 총칙이 어느 감옥이든지 간에 총칙이 가장 어렵습니다. 관념적인 것이기 때문에 모든 공유계사법 전체에 적용되는 게 총칙이죠. 민법 총칙이면 민법, 물건법, 물건법, 계약법, 친족상속법 모두에게 적용되는 게 총칙입니다. 우리 공유계사법에서도 총칙에 시험에 나오는 게 용어증위와 중계대상물 두 개가 시험에 반드시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14페이지에 중계업제도의 변천과정은 시험에 딱 한 번 출제됐습니다. 32번 시험을 봐서 딱 한 번 나왔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10년 이상 시험에 안 나온 것들은 생략하고 여러분들이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는 등록제 1999년 표 마지막에 보면 지금부터는, 지금은 등록제입니다. 1999년 7월 1일부터 지금까지는 등록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모든 변호사, 의사, 약사, 별리사, 한의사 등 모든 전문 자격사들이 등록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등록이란 공적인 장부에 기재하는 행위를 등록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 개업공인계사도 등록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2번에 공인중계사법의 재정 목적인데, 이 공인중계사법의 재정 목적은 시험에 32번 시험을 봐서 8번 시험에 출제됐고요. 최근 10년간 시험에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역시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목적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계사법의 재정 목적, 첫 번째 공인중계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거하고, 그 전문성을 제거합니다. 논리적으로 보면 사실은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조금 이따 용어정의를 하겠지만, 공인중계사는 사실상 아무런 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본다면, 개업공인중계사 등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고 하는 게 맞는데, 악법도 법입니다. 지금 법을 만든 사람도 공인중계사, 개업공계사 이것을 만들어 놓고도 헷갈려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험에 나오면, 개업공계사 등이 아니라 공인중계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거하고, 부동산, 중계업을, 중계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국민경제이바지, 옛날에는 국민재산권보호였습니다. 만약 지금 시험에 국민재산권보호라고 하면 X입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이것은 암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시험에 나오면 어렵습니다. 국민경제이바지고요. 그 다음에 중계업을 건전하게 육성합니다. 시험에 중계업무를 육성한다, 중계업자를 육성한다, X로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목적은 시험에 이때까지 8번 나왔고요. 책은 10년간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14페이지 맨 밑에 명문규정상 목적이 아닌 것들 8가지 적어놨는데요. 어떤 분이 질문하더라고요. 왜 8가지 적어놓고 답은 안 적어놨습니까? 묻던데 8개 다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좋은 말이지만 직접적인 명문규정은 없다. 직접 법조문에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15페이지, 법령의 구성 이런 것들은 시험에 안 나오니까 생략하고 여러분들이 참고로 보시고요. 4번에 용의정이 시험에 거의 안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10년 이상 안 나온 것들은 생략에도 90점 받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100점 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집착을 하면 안 되고 공부는 집중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사이트에 시험이 10년 동안 한 번도 안 나오는 것 이런 것만 공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4번 용의정의 별표하시고요. 이 용의정의는 해마다 시험에 출제됩니다. 4번 용의정의 별표하시기 바랍니다. 용의정의는 이 법에서만 쓰는 용어입니다. 국어사전적 의미가 아닙니다. definition, limited, 범위를 한정시켜준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 중계라는 용어가 있는데 시험에 나오고 아주 어려운 용어인데요. 중계란 한자로 보면 중계라는 걸 이렇게 쓰는데요. 사람인자가 들어갔죠. 사람 가운데서 소개하는 게 중계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소개하는 게 중계인데요. 다만 우리 공인중계사법에서는 아무거나 소개를 하면 무조건 중계가 아니라 반드시 중계대상물에 대하여 중계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간에 매매, 교환, 임대차, 거박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입니다. 중계대상물을 알선해야 중계입니다. 예를 들면 중계대상물이 아닌 권리금을 알선해도 중계가 아닙니다. 따라서 권리금을 알선하고 받는 돈은 중계보수가 아닙니다. 따라서 개업공개사가 아닌 무자격자라도 권리금을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공인중계사법 위반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권리금은 중계대상물이 아니기 때문에 중계대상물이 아닌 것을 알선해도 중계가 아니라고요? 중계 아닌 걸 하고 받는 돈은 중계보수가 아니니까 이 법의 저촉을 받지 않습니다. 아무나 무자격자라도 권리금 알선하고 수수료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중계대상물을 반드시 알선하는 게 중계이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밖의 권리 이게 어렵죠. 그 밖의 권리가. 그 밖의 권리 때까지 시험에 나왔던 것 위주로 보면 저당권 등 담보물권도 그 밖의 권리에 해당이 됩니다. 저당권 등 담보물권이라고 하면 저당권, 근저당, 담보가등기 이런 것들이 되겠죠. 유치권, 질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저당권이 비록 금전소비대차 알선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다. 역시 중계상 권리에 해당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중계업소에 있어 보면 은행에 융자알선을 합니다. 융자알선을 하면 은행에서 커미션을 0.2% 또는 0.3% 정도 줍니다. 개업 공개사는 그 커미션을 받아 먹어도 불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중계보수이기 때문에요. 즉 그냥 은행에서 융자를 해주는 게 아니라 근저당권을 설정하잖아요. 이 근저당권 설정을 알선하는 것도 중계라고요. 이 판례가 나온 배경이 뭐냐 하면 옛날에 대출 브로커들이 은행 융자를 알선하고 수수료를 커미션을 많이 받아 먹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무등록 중계업자로 처을 받은 판례입니다. 이 중계는 업으로 하려면 개업 공개사만 중계를 업으로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중계를 업으로 안 하고 한 번만 하는 것은 개업 공개사가 아닌 일반인들도 무자격자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저당권 등 담보물권이 중계상 권리에 해당되고요. 환매권, 민법에서 환매권은 다시 살 수 있는 권리죠. 환매권, 등기된 환매권은 양도할 수 있고요. 양도할 때는 중계상 권리이므로 개업 공개사만이 환매권 중계를 업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치권, 그 다음에 법정지상권, 법정저당권 이 세계도 성립 설정에는 중계 개입 여지가 없고 이전 양도할 때는 중계대상 권리에 해당됩니다. 법정 담보물권입니다. 유치권. 유치권은 민법에 의해서 그 부동산에 관하여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하고요. 변제기가 도래해야 되고 점유하고 있으면 법률의 규정에서 당연히 성립합니다. 따라서 성립에는 개입 여지가 없습니다. 법정지상권도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성립에는 중계 개입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전 양도할 때는 중계상 권리입니다. 법정저당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밖의 권리 다섯 가지를 봤고요. 자, 두 번째는 중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계가 아니라 중계업, 중계는 했죠? 중계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과서 16페이지 요약지 16페이지는 양가로 2번 공인중계사가 돼 있고 양가로 3번이 중계업인데요. 법조문 순서대로 해놨습니다. 그러나 제가 순서를 조금 교제하고 바꿨는데요. 2번, 3번을. 왜냐하면 중계하고 중계업이 한 글자 차이잖아요. 그래서 비교해서 보면 중계업이란 중계를 업으로 하는 게 직업으로 하는 게 중계업입니다. 따라서 중계업은 세 가지가 필요충분 조건입니다.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계를 업으로 하는 게 중계업이다. 자, 그러면 업이라는 게 뭔지가 중요한데요. 업이란 직업의 줄임말입니다. 직업이 되려면 불특정 다수와 계속 반복하거나 또는 반복의사가 있는 것을 중계업이라고 한다. 따라서 우연한 기회에 한두 번 중계를 하고 보수를 받았다는 사정만 가지고는 업이라고, 직업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무자격자도 중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계업은 개업 공인중계사만 할 수 있습니다. 중계를 직업으로 하는 것은 여러분들은 중계하기 위해서 자격을 취득합니까? 아니면 중계업을 하기 위해서 자격을 취득합니까? 네, 중계업하려고 자격증 취득하는 거죠? 중계는 자격증 없이 해도 됩니다. 한두 번만 하려면 자, 그 다음에 우리 교과서 16페이지 양가로 2번, 공인중계사가 있는데 저는 조금 순서를, 2번, 3번만 순서를 바꿨습니다. 공인중계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우리 교재 17페이지에 보면 개업 공인중계사가 있습니다. 개업 공인중계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5번 양가로 5번에 보시면 18페이지 양가로 5번에 보면 소속 공인중계사가 있고요. 소속 공인중계사 소속 공인중계사 선비사자죠. 그 다음에 양가로 6번을 보시면 19페이지 중계보조원이 있습니다. 이 6개 용어에서 시험에 한 문제 반드시 출제가 됩니다. 공인중계사는 이 법에 의해서 공인중계사 자격을 취득한 자입니다. 자격을 취득한 자 이 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한 자입니다. 따라서 외국 사람도 우리나라에서 시험에 합격해서 자격 취득하면 공인중계사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도 외국에 가서 미국 자격증을 취득해와도 공인중계사가 아닙니다. 이 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해야 됩니다.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증 가지고는 우리나라에서 개업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자격을 취득한 자이지 자격을 취득하여 중계업을 영위하는 자 하면 x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개업공인중계사는 이 법에 의해서 중계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를 개업공인중계사라고 합니다. 등록을 한 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법인인 개업공인중계사가 있고 그 다음에 공인중계사인 개업공인중계사가 있고 법 7638호 부칙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 소위 중계인 옛날에 복덕방 하다가 자의점 없이 지금도 계속해서 중계업을 영위하는 자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따라서 개업공인중계사는 단순히 등록을 한 자인데 시험에 개업공인중계사는 공인중계사 자격을 취득하여 등록한 자 하면 x입니다. 부칙 개공은 자격증 없잖아요. 그냥 등록을 한 자를 말합니다.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개업공개사는 법인인 개업공개사는 우리 공인중계사법을 적용받는 일반 법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중계업을 할 수 있는 이른바 특수법인, 특수법인은 지역농협, 그 다음에 산업단지관리기관, 지역산림조합,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있습니다. 특수법인도 있습니다. 이 특수법인은 등록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냐고 분사무소 책임자가 공인중계사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소속공인중계사는 개업공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계사로서 중계업무를 하거나 중계업무를 하거나 개업공개사의 중계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소속공인중계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으로서 공인중계사인 자를 포함합니다. 중계보조원은 공인중계사가 아닌 자로서 중계업무는 안 되고요.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단순한 업무를 보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의 임원이라도 자격증이 있는 임원이라면 소속공인중계사고 자격증이 없는 임원이라면 중계보조원이 될 것입니다. 중계업무가 무엇인지 명문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의하면 중계업무란 확인설명 확인설명 그 다음에 확인설명서 작성 그 다음에 계약서 작성 이런 것들을 중계업무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속공개사는 확인설명할 수 있고 확인설명서 작성할 수도 있지만 중계보조원은 확인설명도 못하고 확인설명서 작성 계약서 작성도 하면 안 됩니다. 이 소속공개사 중계보조원의 차이점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뒤에 가면 다시 나오죠. 이 두 사람을 합해서 뭐라고 부르냐면 고용인이라고 부릅니다. 고용인이라는 말은 사장 밑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고용인이라고 합니다. 자격증 따가지고 취직하면 소속공개사 자격증 없이 취직하면 중계보조원이 되겠습니다. 둘 다 고용을 한 경우에는 업무 개시 전에 고용신고를 해야 되고요. 고용관계 종료신고는 둘 다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고용관계 종료신고를 해야 됩니다. 시험에 모든 임원은 계약서 작성할 수 있다 하면 X입니다. 자격증 있는 임원은 소속공개사이기 때문에 계약서 작성할 수 있고요. 자격증 없는 임원은 소속공개사가 아니기 때문에 계약서를 작성할 수 없습니다. 소속공개사로 취직하려면 실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자 이 소속공개사와 중계보조원의 차이점을 몇 가지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속공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보조원이 되려면 직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뒤에 가면 다시 나옵니다. 미리 예습입니다. 그 다음에 소속공개사는 실거래가격 신고 실거래가격 신고를 계약공개사를 대신해서 할 수 있습니다. 제출을 제출을 그러나 중계보조원은 실거래가격 신고서 제출을 대행할 수도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속공개사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연수교육은 계약공개사와 소속공개사가 받아야 되죠. 중계보조원은 연수교육이 교육대상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소속공개사는 신의성실 신의성실 품위 유지 품위를 유지하고 공정하게 중계무를 수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계보조원에 대해서는 이러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소속공개사나 중계보조원이나 모두 다 계약공개사나 모두 다 해당되는 것도 구분을 해서 정리해야 되겠죠.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터 31번 맨 밑에 보시면 핵심 비교정리 프린터 31번 맨 밑에 보면 정리를 해놨습니다. 계약공개사 등에게 해당되는 것 계약공개사와 소속공개사에게 해당되는 것 계약공개사에게만 해당되는 것 이런 것들을 반드시 구분해서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공부한 것 용어쟁의 한 문제 시험에 반드시 출제가 됩니다.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19페이지 5번 중계대상물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